자,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이 결과인데요. 네. 그래프로 보시면은 긍정률이 지난주에 1%포인트 오르는 듯 싶더니 4%포인트 하락해서 27로 화면이 약간 짤리고 있으니 이렇게 보이시겠습니다. 27로 빠졌습니다. 20%대로 빠졌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들어서는 처음 20%대로 하락을 했고요. 작년 10월, 11월 이때 좀 있었는데요. 지금 그래서 최근 20주 동안에는 거의 20%대로 나오는 게 처음입니다. 그래프 상에서도 보면은 20%대로 볼 수가 없는데 네, 없습니다. 12월 첫째 주부터 나와 있는 이 그래프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처음으로 보는 20%대다? 네, 부정률을 한번 보시죠. 부정률 잘못하고 있다. 61에서 역시 4%포인트 올라가서 65가 됐습니다. 아, 65. 7%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무겁게 다가오는데요. 65는 3명 중 2명이죠. 그렇죠. 네, 3명 중 2명이면 66.7%인데 지금 65니까 거의 가깝습니다. 그래서 국민, 국민분들 중에서 다수 3명 중 2명은 3분의 2는 지금 부정하고 있고 긍정률은 27%로 낮아져서 20%대로 30%선이 무너졌네요. 자, 20%대, 이건 지난해 봤던 20%대, 긍정평가, 직무 긍정률 답변이 있었는데 다시 20%대가 됐다. 어떤 부분이 작용했을지 이유를 한번 보고 볼까요, 우선? 알겠습니다. 이유를 한번 보시죠. 대통령 긍정평가자의 긍정 이유입니다. 외교라는 부분이 5%포인트 많아져서 13%로 두 자릿수가 됐는데요. 그렇지만 부정평가자 중에서의 이유를 보실 때 오른쪽에 있습니다. 부정평가자 중에서 외교가 역시 5%포인트 많아져서 28입니다. 상당히 세죠. 그리고 경제, 민생, 물가가 3%포인트 많아져서 10%. 이렇게 따지면 지금 외교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활동 무대인데 대통령만이 득점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을 텐데 지금 보면 외교로 인해서 거의 부정평가가 굉장히 세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제 생각에는 한일 관계, 일본 관계죠. 여기서 나오면 강제동원 배상 문제 이런 것도 있었는데 거기에 한미 관계까지도 지금 뭔가 크게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람도 교체되더니 갑자기 도감청과 관련된 어떤 대응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정부의 대응, 미국의 도청 의혹에 대해서 지금 용의자가 체포된 상황이긴 한데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면 모르겠지만 일단은 미국에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유출됐다라는 걸 전제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당국자들의 발언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한 부분이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도감청이라는 게 미국이 워낙 도감청을 동맹국 가리지 않고 많이 해왔기 때문에 큰 문제냐 이럴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발생한 문제이고 여기 보시면 국방 안보가 부정평가의 1%로 올라왔거든요. 등장을 했네요. 등장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뭔가 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 대통령실이 저렇게 속수무책으로 뚫리고 그러면 아니 북한이라고 해서 중국이라고 해서 그러면 대통령실 곳곳에 중요한 기관을 도감청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어떤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응이 너무 안일하게 좀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걱정하시는 국민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도청에 대해서 의혹이 불거져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대응 거기다가 언급하신 것처럼 용산으로 이전했는데 용산 이전하면서 여야 의원들이 사실은 걱정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보안 문제, 도감청 문제 여기에 제대로 대응을 했느냐 이런 질타도 있는 것이고 크게 보면 두 가지 사안에 있어서 정부의 대응이 좀 잘못됐다. 이런 판단이 좀 많아진 그런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사실은 용산이 거기가 국방부 자리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마음만 먹으면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 국방부 회의실을 그냥 뭐 제 집 드나들듯이 이렇게 도감청을 할 수 있다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국방 안보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우려감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27% 긍정률 이게 지난해 어떤 상황 때문에 20%대로 떨어졌었죠? 24%까지 하락이 됐었습니다. 24%까지 최저 갤럽 지표에서 최저가 24였는데요. 24로 빠졌을 때 그때는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때 아마 체리 따봉 문제 이런 거였나요? 체리 따봉 문제 이런 거였나요? 그때에도 있었는데 예 맞습니다. 그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이든 날리면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죠. 9월에 있었던 상황 그때도 20%대로 떨어졌던 걸로 기억을 하고 맞습니다. 뭐 이 5세 입학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이런 정책적인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 그렇게 20%를 찍고 어떻게 하면 반등을 해서 30%대로 와서 지금 올해 들어서는 30%대로 유지를 했다가 27%로 하락을 했다. 맞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9월 5주에 이거를 다운받아서 보는 게 낫겠네요. 9월 5주 그때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이 논란 이때를 한번 보시면 이겁니다.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7월 넷째 주에는 28% 쭉 떨어지셨고 8월 24일 날 8월 1주에 이렇게 됐다가 여기 보시면 9월 5주에 다시 24가 나옵니다. 24가 두 번 기록했던 부분이 있었군요. 9월 5주죠. 여기 빈 게 이게 추석 연휴일 거란 말입니다. 반짝 상승했다가 쭉 빠지죠. 추석 연휴에 오랜만에 코로나 이후 추석으로 명절이 지나고 반짝 좋아졌다가 이때 자영업에서 자영업자들이 좀 괜찮았는데 그리고 쭉쭉 빠졌습니다. 쭉쭉 빠졌으면 두 주 만에 이게 거의 9%포인트 하락했으니까 상당히 많이 빠진 거죠. 그리고 나서 10월 쪽으로 갔을 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정당 지지도인데 정당이 많이 민주당이 좋아질까 말까 막 이러다가 이 뒤에 이 뒤에 보시면 이렇게 좋아졌죠. 이거 한 번 더 좋아지다가 확 빠지는데 이게 지금 그겁니다. 이게 저 뭐냐 10월 2주차에 쭉 빠지게 되는데 그게 이제 압수수색 김용 민주 부원장 민주연구원 부원장 압수수색 그래서 이때 되게 안 좋았었습니다. 9월 10월 가면서 계속 안 좋았고 외교 논란이 뒤에 이제 잇따르고 막 하면서 되게 안 좋아서 지금 보시면 8월 달 그리고 9월 달 이렇게 안 좋았죠. 그렇죠. 도어 스태핑 하면서 대통령의 발언 논란도 좀 있었고 맞습니다. 바이든 날리면 그 이후에 MBC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약세를 보이다가 12월 그쯤부터 해가지고 12월 올해 초까지 해서 30%대 그래서 뭐 사실 다른 조사를 보면 40%대까지 나오고 해가지고 이제는 뭐 대통령이 자신감을 찾을 수 있다 이런 분석까지 보도가 되기도 했었죠. 그렇죠. 그게 아마 도어 스태핑 중단되면서 언론에 대통령이 좀 덜 나오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리스트 관리가 돼야 되는 상황 노출이 좀 덜 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좀 괜찮아진 거하고 노조 대응과 관련해서 노조 대응이 있었네요. 12월 달에 좀 강하게 화물연대에 강하게 대응을 했죠. 그렇게 되면서 슬슬 올라가서 여기도 보시면 12월 달에 결럽 지지표가 36까지 올라가서 1월 달에 37로 시작했습니다. 좋은 숫자죠. 어떻게 보면 여기서 더 올라가면 40%대를 40%선을 상향 돌파할 수 있다 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도 줬을 텐데 미세하게 빠지더니 역시 2월 4주 37을 고점으로 지금 37이 올해 내에 두 번 있었고요. 더 이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지금 보시면 지금 이번 4월 2주에 10%포인트 빠진 거니까 상당히 많이 빠졌죠. 37에서 27로 두 달 정도 만에 쭉 빠졌는데 그중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난방비 폭탄 얘기도 올해 초부터 나왔고 주 69시간 근무제 이것도 많은 비판을 받았고 거기다가 한일 관계 제3자 변제한 강제 동원 피해자들한테 그런 해법을 내놓으면서 비판을 받고 한일 정상이다 이후에 논란이 이어지다 보니까 30%대 초반까지 내려왔다가 이번 도청 의혹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어떻게 보면 결정타는 좀 막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한일 관계 한미 관계가 약간 좀 다른데요. 미국과 관련해서는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미순이 효순이 장갑차에 안타깝게 희생되는 그 사건 때 미국에 대한 국민적 감정이 아주 최악으로 빠졌었거든요. 그러다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은 미군 관계자가 한국민께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도 하고 그러면서 많이 좀 회복이 됐었죠. 그래서 지금은 국민 감정이 미국 하면 아주 나쁘지 않고 주변국 중에서는 미국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보면 미국하고 아주 나쁘진 않았거든요. 되게 좋았고 그때 코로나 때도 미국하고 왕래를 하고 도와주겠다 이렇게도 됐고 당시에 영부인 없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혼자 가서 미사일 사거리도 해제해서 오고 하는 어떤 성과가 일부 있었는데 이번에 보면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좀 수그린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그런데 한미 관계에 있어서도 이 정도 되면 이거는 좀 많이 좀 안 좋네요.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은 항의할 타이밍 그렇죠. 그야말로 화를 좀 내줘야 될 타이밍인데 그렇죠. 그게 화를 내는 게 어떻게 보면 주권 국가로서 당연한 반응이잖아요. 너 한 대 쳤으니까 화를 내든 아니면 똑같이 되돌려주든 아니면 어디다가 신고를 하든 이런 걸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가해라고 할 수 있는 도청 의혹 가해 의혹에 대해서 오히려 맞은 쪽에서 피해자 쪽에서 수습하려는 모습 상당수 위조가 됐다라고 하고 악의가 없는 악의가 느껴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수습하는 모습을 우리가 먼저 보이다 보니까 국민들이 특히 진보, 보수 나눠져 있는 층이 있겠지만 중도층에서 어떻게 보면 좀 실망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많이 실망하죠 왜냐하면 미국과 관련해서 좀 미국에게 인정을 받거나 동반자의 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호 예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들이 미국에서도 좀 존중이 된다거나 이러면 대통령도 이제 좀 살고 대한민국 국격이 좀 높아졌다 이런 어떤 체감이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악의가 없다 방금 말씀 주셨는데 이거는 좀 아니 우리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되게 친하지만 악의 없이 장난치다가 좀 이렇게 툭 치고 좀 안 좋으면 사과는 받아야죠 지나가는 길에 사과는 받고 그 다음날 맥주 한잔 하더라도 사실 아니 이거는 좀 예의 어긋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맞는데 이건 좀 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게 좀 반영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이고 그렇죠 자 그러면은 4월 26일에 국빙 방문을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이 하게 되는데 결과가 또 중요하겠네요 여기서 정말 국민들이 볼 때 어 성과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맞습니다 반등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텐데 그게 아니라면 더 실망감은 커질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지금 뭐랄까 좀 더 떳떳하게 동맹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좀 해야 되는 애도 너무 수그린다 저는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한미관계에 있어서 예전에 펠로시 하원의장 왔을 때 패싱했지 않습니까 사실상 결과적으로 패싱이 됐죠 패싱했죠 그 부분 그러니까 휴가 때 아무리 좀 약조를 많이 드셨어도 대통령이 펠로시 왔으면 한 번은 만나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죠 펠로시가 한국에 왔는데도 동맹국에 왔는데 그런 다음에 바이든 날리면 했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것도 사실 많이 좀 어떻게 보면은 기분이 나빴을 텐데 그러면 아니 그 바이든 날리면 그 당시 상황이 어땠고 어떻게 수습하려고 어떤 내용을 대화로 우리 대통령이 대화를 하고 논의했는지도 알 수 있을 수 있네요 그렇죠 만약에 도청 의혹이 도청 정보기관이 다 한다고 하니까 다 어떤 내용이라는 게 있는지도 미국이 알 수 있을 수 있네요 만약에 도청이 계속 됐으면 거기서 정말 날리면 해야 돼 말리면 그렇죠 그런 것들 대책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한국 고위급 뭡니까 담당자들이 사실은 거기에서 약간 욕설이 섞여 있었지 않습니까 그 욕설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되뇌이고 했다라면 그거를 미국에서는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다 봤을 텐데 그것도 그렇고요 그렇게 따진다면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 미국과 관련해서 떳떳하게 뭘 주장하거나 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인가 갈수록 뭘까 외교관계에서 실수를 좀 연발을 하고 계속해서 꼬투리를 잡혀있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를 또 국민 다수가 알고 계시니까 27일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정부는 계속해서 용산이 더 철통보안이다 보안이 더 잘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는 본관 따로 있고 업무동 따로 있고 다 이렇게 분산되어 있지만 용산은 한 곳에 모여있기 때문에 더 철통보안이 된다 이런 주장을 했었고 또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얘기도 그렇게 평가되었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요 그러면 다 한 군데 모아야죠 대전에 있는 정부 청사도 과천 청사도 다 한 군데 모아서 보안을 지켜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다 전국에 분산되어 있는데 사실 그렇다고 하면 전국에 분산되어 있는 대한민국 현체제에서 정부 당국에서 무엇을 얘기하는 것은 동맹국뿐만 아니라 비동맹국까지 다 흘러간다 한들 이상할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뒤집어놓고 생각하면 그 주장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그래요 그리고 또 대통령실에서 얘기했던 게 지금 야당의 지적 비판 특히 용산 이전에 대한 우려를 계속해서 내놓은 데 대해서 이거 자해 행위 아니냐 한미동맹을 헤아려는 잘못되게 만들려는 세력이 있다 이런 취지로 또 반박을 했었는데 이것도 좀 안 먹혀든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퍼센테이지 보면 그렇죠 국민 다수가 많은 분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고 계속해서 그 주장은 자꾸 지난번에도 바이든 난리면을 가지고 그걸 지적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데 국격을 훼손한다 대신에 한미동맹을 좀 훼손하려고 한다 근데 그 주장 맞지 않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은 동맹이라 할지라도 떳떳하게 같이 손잡고 가야 되는 게 동맹이지 아니 뭐 뒤에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실수한 거를 숨기고 그거를 좀 이야기해서 공론화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동맹을 훼손한다 이거는 이해하기 좀 어렵죠 오히려 그렇게 모든 거를 숨기고 사실 뭐 좀 약간 구려까지 얘기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지금도 되게 수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 자세인데 계속해서 저 자세로 가는 게 이게 한미동맹을 건전하게 강화하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는 국민 분들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27%까지 내려왔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예측을 좀 어떻게 해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지금 중요한 거 말씀해 주셨는데 24 갤럽지표에서 이번 정부가 24까지 빠졌다라는 거죠 24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거든요 25%를 밑으로 하향 돌파했을 때 사람들이 지지하시는 분들도 덜컥 하는 거예요 그러면 25%면 4명 만나서 맥주 한 잔 하자고 하면 자기 혼자 남는 거잖아요 만약에 긍정하고 지지하는 사람 입장이면 그렇죠 그러면 친구 3명이 부정한다고 했을 때 자기 혼자 이렇게 소외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그러니까 침묵의 나선에 안쪽을 타고 침묵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그런 거죠 차마 얘기 못하는 말을 못하는 거죠 이거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여기 긍정 이유 중에서 벌써 이제 모르겠다라는 사람 20% 나왔습니다 긍정을 하지만 모르겠다 20% 이거 갈수록 그러니까 지난번엔 19%였던 것 같은데 19% 점점 이제 안 좋아지는 거죠 이런 분 이게 이제 24% 이렇게 떨어질 때 이게 25였습니다 아하 그래서 지지를 하지만 이유를 얘기 못한다 이유를 얘기를 못하는 거죠 이렇게 보수 성향 분들 그분들도 뭐 뉴스를 다 접하고 대통령 행보 메시지를 보이실 텐데 그런 분들도 지금 어디 가서 이야기하기 어렵다면 25%가 떨어지면 20%는 금방 무너집니다 아하 20%까지 무너질 수 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전망을 했을 때 27이다 그러면 이거 한번 잠깐 볼게요 이게 기술적으로만 차트를 분석한다면 여기 한번 보시죠 이렇게 33이 됐다가 1% 올라갔다가 4%포인트 떨어졌다가 1% 올라갔다가 4%포인트 떨어졌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단기적으로 다음 주에는 1%포인트 정도 회복세 다시 얘기해서 보수 성향 유권자분들이 아 그래도 우리가 뭉쳐야지 라는 생각 지지를 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여론조사의 응답 적극성을 가졌을 때 살짝 올라간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러다가 다시 하방압력을 받아서 더 떨어진다고 하면 그때는 정말 25%선이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지금 같아서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악재들이 겹겹이 쌓여있다는 겁니다 겹겹이 그럼 하방압력이 계속해서 그 위에 또 또 또 있으면 이게 25%선까지 무너지면 그때는 특단의 대책이 있지 않고서는 이 국정긍정률을 끌어올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여기 보시면 24%선 있지 않습니까 작년 8월 작년 8월 1주 24%선 그리고 9월 5주 24% 이게 이제 25%가 무너졌을 때 부정률을 한번 보면요 이게 66 65 그렇네요 네 3분의 2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부정률 65 찍었거든요 네 이거 굉장히 지금 위험한 거죠 아까 나열하셨던 많은 것들이 정말 국민분들 지금 국민 다수가 지금 힘들어하는 모습이 여기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하방압력이 너무나 계속 격협이 쌓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고 네 자 지금 뭐 자세한 데이터를 보고 계신데 눈에 띌 만한 수치가 좀 있나요 한번 보시죠 네 지금 보시면 대통령 국정에 대해서 대구 경북에서 16%포인트 빠졌습니다 대구 경북에서요 네 지지층이 서문시장까지 갔다 왔는데 그러게요 서문시장 상징적인 장소인데 거기까지 행보를 대통령 하셨는데 16%포인트 빠졌다는 것은 적지 않죠 이거는 이제 보수 어떻게 보수층에서도 이번에 도청 의혹에 대해서 대응이 잘못됐다 네 자존심이 상한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홍준표와 관련돼서 홍준표 대구시장 바른말 조금 이렇게 네 바른말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홀대받고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여기 보시면 정당 지도도 네 여기 이제 민주당은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대구 경북에서 국민의힘이 14%포인트 빠졌습니다 50대에서 9%포인트 빠졌죠 네 여기 보실까요 여기 50대에서 국정, 긍정 9%포인트 빠졌습니다 부정이 11%포인트 많아졌습니다 자영업자 중에 14%포인트 빠졌죠 긍정에서 빠지고 기능농업 서비스에서 7%포인트 빠지고 긍정은 올라가고 있고 부정은 올라가고 있고 네 부정이 올라가죠 긍정이 빠지고 있고요 긍정이 빠지고 아까 중도 말씀하셨는데 중도에서도 7%포인트 빠지고요 이렇게 빠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국힘은 국힘 내에서는 국힘에서의 좀 보수화된다거나 영남 쪽으로 지나치게 당원 쪽으로만 보고 국민은 안 보고 있다거나 이렇게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발이 특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대구 경북에서도요 사실은 홍준표라든지 이런 것도 50대에서도 지금 안 좋고 전반적으로 지금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도 지금 6%포인트 대통령 긍정률이 지금 빠지고 있다 이러다 보면 총선 가면은 윤 대통령을 국민의힘에서 분리하려는 그런 움직임까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조기 레임덕 거리 두기가 벌써 큰 선거에서 나왔다 여당이 대통령과 관련돼서 거리 두기가 시작이 되면 그거는 레임덕의 초기 증상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나중에 그렇게 되면 공항기관 즉 검찰 경찰이 어허 이상하네라고 하면 측근과 관련된 뭐 수사라든지 의혹이 터지면 그때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레임덕으로 빠져드는 거죠 측근이 이제 그러다가 측근에서 멈추지 않고 가족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레임덕의 종지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을 수도 있는 있다 그런 중요한 분기점이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외교 문제가 많이 불거져 있는 상황이고 네 자 그런데 이 아까 저희 이유 지지하는 이유와 지지하지 않는 이유를 보면 이게 뭐 주관식 평가예요 주관식 오픈입니다 답을 한 거죠 오픈 답변인데 부정평가 이유 중에 두 번째 경제 민생 물가 그렇죠 이것도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이 문제도 이게 이제 계속 뜨고 있죠 네 이게 사실 언론에서 보여지는 게 이제 정치권 뉴스가 많고 뭐 서로서 다투는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네 사실은 이 민생 문제가 항상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먹고 살기 힘들다 네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갤럽에서 지금 긍정률이 자영업자 중에서 14%포인트 빠지고 기능 노무 서비스 측에서 7%포인트 긍정이 빠지고 이런 것들하고 맥락이 닿아 있습니다 경제 민생 물가 너무 힘들다 네 라는 어떤 어려운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경제 안보 경제 안보다 그러니까 안보와 경제가 뗄레야 뗄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과연 미국 방문 이후에 안보적을 우리가 미국 한미동맹을 계속 굳건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안보라고 하면 안보가 튼튼해지면서 경제도 좋아져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갈 것이냐 그런 평가도 있을 수 있겠네요 평가를 받아봐야 되는데 아마 제 생각에 경제 문제를 대통령이 그 동맹국 특히 미국을 갔다 온다 하더라도 해결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미국 자체도 하반기에 좀 침체로 침체로 갈 수 있다라는 어떤 전망들이 많기 때문에 네 사실 미국이 한국 신경 써줄 여력이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게다가 뭐 지금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게다가 그 와중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거부권 행사했지 않습니까? 양국관리법과 관련돼서 그게 별로 좋은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갈수록 좀 그런데 대통령이 어떤 소통 행보 없이 그 국회에서 통과된 그런 것들을 법령을 뭐 개정안이죠 그거를 거부권을 행사한다라는 게 국민 다수에서는 이게 이게 좀 안 좋죠 아 그러니까 지난번 결럽조사에서도 여론이 좋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이번에 이제 제2 넘어와서 거부권 이후에 어제 이제 제투표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부결이 돼서 부결이 됐죠 법안이 사라지게 된 상황입니다 이것도 조치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렇죠 간호법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점점 이제 그 뭡니까 근로시간제도 그렇고 경제가 안 좋아지면 그러면은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 또 서민 그러면은 일을 더 많이 해라 노동을 더 많이 해라 이렇게 지금 자꾸 가는 것처럼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 국가가 나서서 챙겨야 될 양국관리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 이건 되게 좀 뭐라 그럴까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맞지 않다 이 69시간제 맞물려가지고 돈이 없고 물가가 높으면 더 일하면 되지 이렇게 해도 국민들이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고 양국관리법도 독단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윤 대통령의 야당을 무시하는 어쨌든 야당이 주도해서 통과를 했지만 국회에 통과한 법을 거부하는 것은 야당 무시 국민 무시하는 쪽으로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것이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돌파구를 좀 마련해야 될 텐데 지금 직무 수행 긍정평가 이유를 보면 좀 실마리가 있을 것 같아요 노조대응 그리고 결단력 추진력 뚝심 공정정의 원칙 이런 걸 잘한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이른바 전당 내 돈 봉투 관련 수사 이게 지금 어려운 정권의 어려움을 좀 돌파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니겠느냐 이정근 전 사문부총장의 전학이 이미 확보를 하고 있었는데 왜 지금 이 시점에 도청 의혹이 불거진 이 상황에 이렇게 수사가 들어온 것이냐 이런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돌파할 수 있는 요인들은 노조대응이나 아니면 이런 수사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노조대응은 아마 대응이 어느 수준에서 될지 모르겠지만 되면은 긍정률에 상방압력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 건 맞는데 그걸로 또 민주당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어떤 검찰 수사 압박이 작년 10월서부터 일부 나타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하방압력이 될 수 있을지 민주당 지지도에 그거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을 누른다고 해가지고 지금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가 그만큼 이렇게 반등해 주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평가로만 긍정률로만 따졌을 때에는 그렇게 이제 정치권에서의 어떤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간접적인 영향이 있겠죠 간접적인 영향 그래요 이거는 어떻게 파장이 커지는지 거기에 따른 지지율의 변화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모닝컨설트 조사 한번 잠깐 볼까요 그러면 지난주에는 팔꿀질을 해서 저희가 눈정리를 봤었는데 이번 주는 어떻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21위로 22개국 중에서 21위로 21위 꼴찌에서 벗어나는 3개당 올라갔어서 이게 좀 어떻게 잘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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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찌 다시 꼴지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이게 이제 22위이지 않습니까 여기 윤석열 사우스 코리아 19% 긍정을 받아가지고 22위인데 주요 22개국 중에 여기 보시면 더 밑에가 없습니다 보여줘 보여드리고 싶어도 22개국 중에 22위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거의 이 밑에서 같이 있었던 기시다 기시다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화면에서 쭉 올라가서 위에 안착했죠 여기에 29% 벌써 20%포인트 몇이에요? 그러면 계속 한일 관계 개선 이걸로 일본 여론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상승세를 탔고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갔네요 그렇죠 굉장히 유지를 하고 있어서 짭짤할 겁니다 기시다 입장에서는 굉장히 행복한 상황이 됐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추세선 오른쪽 끝에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뚝 19%를 계속 어떻게 보면 제일 낮은 퍼센트 19%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예 이때 16까지 빠진 적이 있었죠 아 16까지 빠진 적이 있네요 예예 이때 그래요 작년 말인데 여기서 찍고 이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지금 이러고 있어서 이 갭이 상당히 크죠 그렇네요 컸다가 자 이 상황이 22까지 내려와 있고 19% 이 상황이 다음 주에도 이어지게 될지 이거 기시다입니다 기시다 이렇게 확 벌어져가지고 네 그렇다가 많이 줄어들어요 그렇죠 많이 격차를 줄였습니다 쭉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그걸 따지면 기시다는 좀 성공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성공했다 예